이상함이 걸려요? 남자가 진짜? 이거 안다구아! 난 처음에 이게 아까도 휴대전화 왔다 갔으니까 다 열어버리고 이제 설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또 무슨 소리가 돼? 그게 맞지 않지? 그렇게 하는 거 별로야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 이거 하면 아니야? 이런 느낌이었나? 아니, 이런 느낌이었나? 여기 있으면 실제로 두 개가 겹쳐 있는진 난 몰랐고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하느냐? 상훈이가 잘할 때 진짜 잘할 때 기억해 보겠습니다 최선호 최선호 거기여야 해 사이즈 거기예요 천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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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... 나... 천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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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리?